자, 그럼 시장 정리 해봐야겠죠?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황기현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게 지난주인가요? 지난번 맞았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빈자리에 부장님이 그리워하는 부장님 안 계신다고 나간다고 안녕 하고 나가신 분들이 제가 148명까지 세다 못했어요. 148명까지 세다가 7천명에서? 중간에 그만뒀어.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해요 이거? 오늘 진짜 노래 한 번 준비했어요. 술이나 마실까요? 네, 분위기가 뭐 이게 물인지 소주인지 오늘 제가 장중에 한국 알코올이 급등하더라고요. 한국 알코올 한국 알코올이 급등했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왜 급등했나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뉴스룸에서 다뤘었습니다. 뭔데 왜? 왜? 그거 뭐 저기 뭐야. 뭐 올라간다고.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럼요. 이 장에서 어떻게 술을 안 먹냐. 주식시장 때문에. 장이 이렇게 박살난 술을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올라간 거죠. 장 좋아도 먹잖아요. 사장님. 빙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뭐 보면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자전거주들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열이 나니까 식히려고 밖에 자전거 타고 나가서. 그런거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참 신기한 시장이긴 한데. 수부분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원고가 이제 시내 자료실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도 뭐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방송 원고를 조금 빨리 넘겼거든요. 그 시내 자료실에 방송 원고가 좀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한 분이 댓글을 거기다셨는데 오늘은 유쾌한 노래랑 별로 달라봐요. 댓글을. 그만큼 시장이 볼 게 없었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참 보면서 약간 우프기도 한데 그래도 시장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24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시작하자마자 2400포인트가 깨지면서 시작했습니다. 2391포인트 수준 출발 보였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대 돌파를 했고 미 하원의 후임 의장 선출 난항 때문에 이 부분도 악재에 대해서는 왜냐면 재무 관련된 서로 뭐 이렇게 양당의 협업이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안 관련된 이슈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 출발하면서 외국인들은 코스탑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급락했죠.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2차전지 하락을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약바이오, 콘텐츠 미디어, 중소형 철강, 게임, 도시가스나 방산, 정유 이런 쪽은 상승을 출발했고 더군다나 드론과 식량, 에너지 등의 테마가 순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도는 테마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좀 좋지 못하기 시작했는데 코스피는 약 7개월 만에 2400포인트를 하회했고 개파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의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한국시간 오늘 오전 9시에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이 중동 관련 리스크를 완화할 만한 내용 발언이 거의 없다고 이제 분석이 됐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만 사실 한 거죠. 그래서 개장 초반 낙폭을 확대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괜히 뭐 의회에다가 자금 지원 요청하겠다 이런 소리만 해가지고 그리고 채권 더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국채 채권을 더 많이 찍는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를 급등시켜 버린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약간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야기인데 뭐 패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뭐 가가지고 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갔다 와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이 국채 찍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이 안 좋은 악영향으로 미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올해 상승폭의 61.8% 되돌린 구간이 코스피로 보면 지수를 봤을 때는 약 23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봐서는 770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오늘 그것도 깨졌다가 겨우 종가 무렵에는 여기 엇비슷하게 맞춰서 끝나긴 했습니다. 약간 막판에 조금은 되돌리긴 했죠. 10시 30분경 중국의 인민은행 정책금리 동결 발표했고요. 이 시간 전으로 주가지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일부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잠시 5%를 터치했던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일부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용 반대매매 회피성 물량이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또 저가 매수세가 오들면서 약간 부딪히는 그런 전망도 됐고요. 외국인들은 장막판 코스피 순매수 전환했고 선물 매도 규모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마감을 했고요.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저점 매수세도 일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반도체 관련주 반등이 나오면서 주도를 했고요. 다만 장막판 증시 전반적으로 다시 매물이 또한 출해되면서 주말 사이를 조금 경계하는 매물도 막판에 또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유통 철강 서비스 업종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엔터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철강 보험 통신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업종 매수를 보였는데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대용주가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 낙폭은 10월에만 약 마이너스 9% 정도 코스닥에서는 나왔는데 이스라엘 증시가 낙폭이 10% 마이너스 수준이니까 한국이 전쟁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거의 이스라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상 10년 추세인 120월선까지 하락세를 보였고 ADR도 57까지 하락했습니다. ADR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오류면서 양시장 지수가 낙폭을 각각 1% 그리고 2% 이상 줄이면서 그래도 반등을 나타냈는데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온 섹터가 역시 반도체 소부장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AD테크놀로지 테크윙 제우스 네페스 하나 마이크론 유진테크 테스 덕산하이메탈 대부분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왔고요. 제약바이오는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이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던 급락이 나왔던 종목 중심으로 일단 반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시왕맨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좀 가져와봤는데 코스닥 ADR을 계산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걸 가져왔는데 일단 이틀 연속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1400개를 넘어섰고요. ADR도 5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최근 20일 동안 거의 매일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는 걸 표시하는 기술적인 지표인데 결국은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보다 ADR이 낮았던 경우는 8번 정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그래서 가장 낮았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급락시 받던 46 정도이고요. 조심스럽지만 2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투매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길게 보면 길게 보면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갔을 때에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닌가. 기술적인 지표로 봐서는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의견도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반대매매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요. 지금 방금 찾아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보통 반대매매라는 거는 갚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대매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봐도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0% 전후였어요. 50%죠? 어떻게 알았어? 알죠. 눈이 좋구나. 여기 꽤 보여? 안 보이죠. 50%가 반대매매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정말 제가 금융위기 때 이럴 때나 봤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반대매매인데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저께 통계니까. 어저께 자료니까. 이거는 좋게 보면 투매의 신호?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고 반대로 보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반대매매 공격도 엄청 많아졌어요? 반대매매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당분간. 며칠 동안은. 오늘 약간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에코도 사실 80을 좀 지키려고 지키려고 많이 며칠 동안 애를 썼는데 결국 75만 원 선까지 좀 떨어진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매매의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가득이나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선물 가격이 좀 올라서는 듯한 느낌 때문에 당기 트레이딩 기회가 왔다라는 리포트도 좀 나오면서 약간 반등세를 돌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테슬라가 그냥 뺨을 때려버렸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멕시코 공장도 좀 지연시키면서 짓는 것도 좀 뒤로 미루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또 인플레 관련해서 소비가 또 우려되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살려야 할 것 같지 않다.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막 날리고. 이재화가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부분도 11월 30일인가 출시하는 걸로 일단 본인들이 띄웠지만 그 기대감도 낮춰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면 1년 6개월 있어야 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미리 모르겠어요. 약간 백신 맞는 분위기에서 안 좋아질 걸 미리 조금은 본인들이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좀 이것보다는 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차피 안 좋으니까 시장이. 그러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이제 좀 좋지 못한 이야기만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좀 이렇게 돌아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중국 시장에서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은 하한가가 들어왔습니다. 선물 가격 하한가. 상한가 갔다가. 얼마 전에 상한가 갔다가 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선물 가격이 또 하한가 갔거든요. 그리고 앨범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글로벌 아이비들이 대폭 낮추는 하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앨범알도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 하향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또 일부에서 리포팅이 되기도 했거든요. 앨범알은 주가 반투망에서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가 계속 떨어져서 반투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사실은 좀 분위기가 좀 울고 있는데도 거기다 또 때려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좀 낙폭도 좀 과했다 볼 수 있고 물론 뭐 시장이 또 안 좋았으니까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워낙 개인들 비중도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견디지 못한 수급들은 또 빠져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는 일부 좀 조정이 빠지면 반대매매를 그냥 받는 다음날 반대매매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상하 낙폭이 이제 30%로 확대됐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나가게 되면 30% 기준가로 물건을 뺏기게 되니까 굉장히 커요. 물량이 나가는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매매가 나올 뻔 바 하면 자기 계좌에서 시용 비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를 장 막판에 좀 먼저 던지는 경우가 반대매매를 안 맞으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장 막판에는 금요일에도 하지만 마지막에 반등을 좀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시작 막판에 물량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매가 월요일 날 맞을 것 같으니 일부 그냥 오늘 팔고 반대매매를 맞지 않고 그냥 일부 현금화해서 월요일 날 더 빠지면 좀 다시 한 번 보든지 뭐 이런 식의 매매 패턴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특별하게 수급이 막 사주는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 기관은 양 시장을 각각 순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나마 팔지는 않았는데 개인들의 복잡한 어떤 그런 수급이.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걸 들고 가서 다음날 갈 거냐 아니면 오늘 조금 더 팔아놓고 아예 다음 주처에 좀 더 빠지게 될 때 좀 더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또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거 갑니다.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이폰 15 판매 부지는 엄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네. KB증권에서 일단 간단한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 기간 카운터 포인트라는 것을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9월에 아이폰 15 출시 이후에 이중가 판매량이 중국의 경우에 전작 대비 4.5% 감소는 했지만 실제 북미 시장에서는 아이폰 14 대비 14%나 증가하면서 예상을 굉장히 상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상위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판매 비중이 전체 수의 70%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출시 후 2주간 중국 판매 감소는 아마 9월에 부품 공급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초기 공급량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판매 위축으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10월부터 아이폰 15 부품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차질이 본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것부터 보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고가 모델 프로나 프로 맥스 중심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판매 위축으로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4분기 아이폰 15의 기존 생산 계획인 6100만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3분기가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더라도 4분기가 그걸 메이크업을 다 해주면서 분기 실적이 4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일부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그렇게 좀 안 빠지고 그래도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견주하게 버텨줬다 볼 수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LG 이노텍의 내년 실적 기준 PV가 0.94배까지 빠진 거고요. 밴드 하단에 거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중심 정도 있는데 LG 이노텍의 가격 매력도는 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프랑스에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해서 판매 종지 사태에 처했던 아이폰 12 시리즈입니다. 12 시리즈를 국내에서 재조사했는데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나타나서 약간의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됐다는 것도 아이폰 관련주들의 부품사들이 조금 좋았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 덕산 네오룩스, ITM 반도체 이런 쪽도 일부 종목들이 좀 그래도 고르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IT 부품 산업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를 냈는데요. 중국의 8월 스마트폰 출애량이 1,793만 대로 전월비 3.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연비 감소폭도 축소됐고요. 8월 판매는 29개월 만에 전연비 증가, 전연비 0.3% 증가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트 재고 감소세가 이어질 것을 판단하고 있고 9월 이후에도 점진적인 판매와 추락해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재고 축적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를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중국의 23년 8월 휴대폰 출애량인데 보시면 중간에 휴대폰 출애량 YY 증가률, 휴대폰 출애량 MOM 증가율이 있는데 전월비 대비로 봐서는 다 증가예요. 휴대폰 2%, 스마트폰 4%, 5G 출애량은 4%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밑에 그래프 쪽의 왼쪽 아래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21년 그리고 약간 이게 무슨 색깔인가 약간 겨자색? 22년 정도 흐름이고요. 빨간색 점선이 23년 출애량인데 바닷고 와서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 중국 내의 애플 스마트폰 출애량인데 빨간색 점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8월 기준으로 본다면 꽤 높은 편에 속해요. 21년, 22년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애플 쪽의 출애량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본 거 아니냐 이런 부품 제거원에서든 아직 8월은 애플이 나오기 전이고 저게 애플이랑 화웨이 나오기 전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9월에는 애플 화웨이 나오니까 메이트 60 그거 나오니까 늘어날 거고 저기 보면 빨간선이 6월에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5월에 빨간선이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저게 6.18 행사를 대비해서 재고를 늘린 거. 그런데 폭망했잖아. 폭망해서 그 다음부터 안 좋았는데 중국의 11월에 빼빼로데이. 광군제. 광군제. 그러니까 9월에도 좋을 거고 광군제 때문에 재고 좀 쌓아서 좋을 거다. 그렇죠. 그 얘기가 맞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업체별로는 애플이 대부분인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출애량이 전연비 93.1%나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 합산 스마트폰 출애량은 전년비 5.7% 일부 감소했지만 9월에 최근 흥행하고 있는 화웨이가 아주 돌풍이죠. 메이트 60 프로와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판매 출애량 모두가 전년비 증가세 시험강세 높다. 설명해 준 그대로입니다. 양호한 판매에도 중국의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전자장비 재고가 전년비 증가율은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졌다. 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중국의 컴퓨터가 통신 재고 증가율입니다. 이 사진을 보이시면 아주 그냥 역사적인 바닥권까지 다 떨어져 있죠. 재고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재고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2016년 그리고 화웨이에 미국 규제가 본격화됐던 2019년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고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마 1분기부터 재고 축적이 본격화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NET 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기를 가장 큰 수혜주로 일단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고요. 더군다나 MLCC 업황이 과거 중국 IT 업체들의 재고 축적 사이클인 2017년에서 2018년 그리고 2020년 중순부터 22년 중순까지 호조세를 기록했었는데 아마 24년 초부터 25년 이후까지 업황 회복이 MLCC 쪽에 들어올 것으로 NET 투자증권에서는 인색했기 때문에 휴대폰 IT 부품도 좋아지고 특히 MLCC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NET 투자증권은 관련돼서 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련된 언급된 종목들이 올랐다기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견조했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오늘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반도체도 좋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잘 팔리면 반도체 좋지 않나? 좋죠. 반도체 좋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 돌파 소식 등에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 등 혼조 또 카카오 나오겠네 카카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좋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경고하고 아마 국채 금리가 5%대 올라가면서 어제 필라델페 반도체 주소도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말을 하면서도 결국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낮은 수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다가올 몇 개 분기 중에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그게 사실이죠. 파월 의장도 모를 거예요. 아마 본인도 모르고 아마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이야기할 뿐이지 모릅니다. 추정할 수도 없고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지나치게 긴축할 경우의 위험과 또 너무 덜 긴축할 경우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졌다 밝혔고요. 현재까지 지표를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했고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계속 누르놨습니다. 이 정도면 연준 의장 AI 시켜도 이 정도는 하겠죠? 뭐 그렇죠. 이 말만 놓고 보면 AI가 그냥 싸잡아서 해도 약간 AI 무시하는 바람 같은데 왜요? 타월이랑 AI와 비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인디케이터? 뭐라냐면 데프스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갖고 이걸 막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드니까 아까 그렇게 좀 코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뭔가 또 조치를 취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시장에서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시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성장주들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 대부분 다 일단은 오전장에 별로 조치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오후에 반도체하고 제약바구가 먼저 튀어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튀어오른 게 역시 반도체 소부장들이 튀어올랐고 하이닉스토도 튀어올랐고 그렇죠? 삼성에서 우선주도 플러스였고. 그런데 아까 반도체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AD 테크놀로지, 테크잉, 제우스, 네페스, 하나 마이크론, 유진테크, 테스, 덕산하이메타 이런 종목들은 꽤 의미 있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낙폭을 관련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2, 3%씩만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힘이 좋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 한미반도체가 이번 시장에 완전 위너예요. 차트 보시면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빠져요? 5만 8천 원이. 안 빠집니다. 회장님이 위너죠, 회장님. 그렇죠. 부회장님. 대표이사 겸 부회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샀는데 역시나 우리가 포커 치더라도 이렇게 미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게 배팅을 계속 하면 결국 이겨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은. 그래서 결국 그게 똑같이 제가 설명하는 비유라는 게 맞는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구장창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는 오르고 지금은 수익권으로 들어가 있고 또 거기다 자사주까지 300억을 갑자기 또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방어까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직원들한테 또 자사주 어쩌고 저 이야기가 또 나와요. 뉴스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사주로 300억인가요? 또 직원들한테 뭐 나눠준다고요? 이야기들이 또. 진짜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수용하신 분이네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뭐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가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빠졌다가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먼저 나온 것들이 좀 의미가 저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트렌드폴스 쪽에서 나온 23년 10월 기준 모바일 디뎀과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동향을 추정을 한 것을 좀 상향 조정한 차트인데요. 모바일 메모리 시향 점검과 hbm 조달 경쟁 심화 관련된 메리츠 증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가격 상승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메리츠 증권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모바일 디뎀 4분기 가격 협상이 15% 내외에서 플러스로 체결되고 있다. 확인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 협상을 15% 이상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포스 역시 4분기 가격 인상률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디뎀은 기존에 5에서 8%대에서 13에서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랜드 같은 경우는 8에서 13에서 아마 10에서 15%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마 상향 조정 폭이 더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24년 모바일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아마 lpddr 생산 감산 폭을 일부 좀 줄이는 되돌리는 현상도 포착되고는 있지만 이게 가격 전반의 상향 반전세에는 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부품 재고 소진세를 감안한다면 이를 크게 오히려 상승폭이 더 크게 상향 강성까지 열려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최근에 모바일 메모리 제품의 판가가 내년 2분기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까지 했고요. 또 최근에 hbm 확보를 위한 미주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 아마 amd 같은 경우는 연말 출시될 mi300x의 hbm 조달을 원하지 않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수급 전략을 다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머지않아서 메이저 공급사와 추가 협상을 위한 미팅을 가질 것이고 물량이 구체적으로 아마 구체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야기되고 있고 구글 역시 내년에 사용할 커스터마이즈드 hbm 조달 계획을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폴스 관련된 모바일 메모리 가격 전망 업데이트도 메모리 관련된 메이저 증권에서의 코멘트가 또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급업체 재고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고 일부 부품들은 납기 부족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정가 상승 가격 가능성이 높은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연말 생산 목표도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이제 메이트 60 출시 이후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재속적으로 목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탑재되는 양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모바일 디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6GB 쓰다가 8GB를 늘린다든지 기본적인 탑재 용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판매 대수에 하드웨이의 판매 대수는 같다 하더라도 탑재 용량에 대한 그로스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지금 뉴스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HBM 소부장 쪽에 다 녹아 있습니까? 일부 반영된 건 맞죠. 실적단은 그렇게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산이었기 때문에 감산을 계속했으니까 특히 소재 업종들이나 특히 소재 업종들은 감산 쪽에 소재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실적이 좋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주가는 HBM 관련주라고 언급됐던 종목들은 꽤 반영이 좀 돼서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 업사이드가 있을지는 실제 이 회사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코멘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도체 넘어갈게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 시장 역성장하는 게 해소된다라는 분석의 일부 게임주 상승입니다. 오늘 실제 데브 시스터즈, 크래프톤, 컴투스, 폴 오비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미래재층권의 애널리스트가 표지를 그려온 것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애니메이션같이. 그분이 개발자가 아닌데 본인이 생성 AI를 이용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 걸린 게 한 10분 정도 걸려서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용이 됐을 때 인건비, 고정비 관련된 부분들이 확 떨어지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통제가 되니까 이익률도 좋아지고 아마 새로운 어떤 물량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에 대한 물량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 Q의 증가와 그 다음에 비용의 통제에 대한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는 좀 게임주들에 대한 단계적인 주목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보징권에서도 지금 리포트가 나오면서 실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23년 7월과 8월에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각각 65.6억 달러 그리고 65.9억 달러로 아마 7월과 8월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플렉스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계속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역성장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7, 8월의 데이터를 보면 역성장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플랫하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역성장이 해소되는 구간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시장의 성장기로 재진입할 것으로 교보징권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상장 게임사들이 3분기 실적은 기업마다 방향성의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게임사들의 3분기 기초 체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매출 컨센서스고 그 옆에 약간 옅은 파란색은 매출 추정치입니다. 교보증권의 추정치죠.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회색은 영업이익 추정치 교보증권 추정치가 나와 있고 그러면 땡땡땡 자세히 보시면 점들이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영업이익 예상 하회 어느 정도 하회하느냐는 문제인데 이 점이 동그란 점이 높게 가 있으면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몇 퍼센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점 찍은 게 높게 가 있으면 예상치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이 점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예상에 부합하거나 오른쪽 축보다 더 내려와 있으면 이거는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블유게임즈가 오른쪽 축보다 더 밑으로 점이 찍혀 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의 부합하는 수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로 보는 것 같고 아마 NH에는 부합 그리고 크랩톤도 부합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예상치를 좀 벗어날 거로 보는 게 넷마블. 넷마블.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엔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다소 조금 예상치를 크게 좀 벗어나는 정도의 실적을 좀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보증권의 추정치예요. 교보증권 리서치 쪽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대용주 가운데서는 크랩톤을 어느 정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표를 보이시면 게임사별 3분기 실적 예상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부합하회, 부합하회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매출 빠른 하향 조정 때문에 조금은 이익 개선이 지연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회사를 오늘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회사가 누가 있죠? 게임 미리 자회사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 기사 차에 보시면 아마 컴투스가 일부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구조를 좀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그게 좀 영향이 있는지 컴투스 돈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진 보이시면 게임 사별 주가 상반과 하반에 대한 리스크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주가 관련된 변화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폭이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상반 요인과 하반 요인을 이렇게 편성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이걸 일일이 오늘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크랩톤이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미래세 증권에서 최근에 크랩톤 관련해서는 컨빅션 바이 리포터를 냈어요.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고 봤는데 그다음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표를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 인도 시장이 최근에 주가가 관련해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 모바일 매출액을 상향 조정을 미래세 증권에서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마 인도 시장에서 최근에 서비스가 bgmi 같은 그런 게 중단 10개월 만인 23년 5월에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3분기에 이미 서비스 중단 당시 1매출 수준 1, 3억 정도 초반 추정은 이미 돌파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월 매출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이게 아마 그 전에 중단되기 전에 매출을 띄워놓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10월부터는 이게 5억 정도 수준까지 아마 1매출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가장 우려가 됐던 실적 관련된 우려로 작용했던 푸그 그러니까 이제 pubg 이 부분에 관련해서 반등세가 관찰되고 있고 3분기 매출도 아마 6개 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탈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bgmi 관련된 월 매출 추이도 추정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크랩톤인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생성 ai 관련해서 서포트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적극적으로 툴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관련해서 생성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 보급률이 크랩톤 사내에서 97%는 생성 ai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스에서 따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ai 퍼즐이라는 새로운 게임이라든지 디펜스 더비 이런 새로운 게임들에 관련해서 적극 활용한 신작이 아마 주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게임사 대비인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per 관련 밸류에이션인데 제일 왼쪽 보시면 크랩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색은 올해 per 그리고 주황색은 내년 per인데 상대적으로 크랩톤이 쌉니다. 그런데 크랩톤이 per이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내년 per이 조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이나 다른 것도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예리하게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내년이 더 많이 좋아지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좀 떨어져야 되는 국면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짝 좀 올라가는 국면인데 그런데 뭐 12배 14배 비슷한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물론 이제 크랩톤이 글로벌 1위 제일 잘하는 해외 기업들하고 똑같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게임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텐그라운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회사들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느낌도 있고 엔지소프트가 24배에서 17배로 좀 떨어지는데 눈물 나네요. 눈물 나네요. 그런데 엔지소프트가 TL을 잘 될 거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24배에서 17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은 데블 시스터즈가 급등했어요. 13%였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뭐. 네. 신한출자 정권에서 수확기가 다가온다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다음 사진 마지막만 좀 보시면은 사진 좀 띄워주시면 매출액 부분과 요업이익률이 굉장히 상승하는 국면을 접어든다고 추정을 했고요. ip 영향력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킹덤이 4분기 중국 출시 예상되고 있고 판호받은 한국 게임즈의 최상위 성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쿠키론 ip의 다양한 신작이 내년에 연달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매출액과 요업이익률도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장르의 게임 출시로 유저 잠식은 우려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상당히 쿠키론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쿠키론 관련된 데블 시스터즈의 상승률이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임이 싸요. 싸네요. 게임즈? 어. 게임즈? 좋아 보이네요. 에헤이 참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